더 락코룸 심장이 뛰는 정치 터크 진짜 게임은 락코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락코룸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홍입니다 더 락코룸 자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더 락호름 편파방송 락호름 목요일에 있는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 갇혀서 진행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계 유재석 그런 이름이 더 좋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 휴일인데 두 변호사님을 호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요 솔직히 시작부터 죄송한데 딴 일을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는 편파방송이 같이거든요 오늘 큰 이슈는 편파방송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 한 구민적인 입장이죠 저는 광복절 이슈를 다루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게 편파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죄송하지만 그것부터 딴 일을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게 또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이 방송 전에 되게 유쾌하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아까 표정도 물어보시고 아 저 8.15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제가 광복절에 보수하진 모든 국민이 함께 통합되어야 될 그런 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블루라크롬 레드라크롬 분들 좀 모시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요 궁금해요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전에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좀 약간 그럼 레드라크롬 형님들 좀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오늘 광복절 얘기를 해보면서 오늘 라크롬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일단은 그 뉴라이트 논란에 결국 정치권이 분열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됐습니다 아 야당 대표는 물론 국회의장도 오늘 참석을 안 했죠 자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 평생 강조된 자유라는 단어가 50번 50편 언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플레이합니다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공과 기하로 고통받는 북녘당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네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 한반도 전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국민이 주인인은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면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일단 남북통일담론이 오늘 통일독투인안의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광복절 행사를 반쪽짜리 반반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좀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통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의 통일이다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하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좀 놀라운 얘기를 이승만 때의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북한의 인권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광복이 통일해야 광복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북관계 자체가 아주 사실 좋지 않아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그냥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자고요? 북한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사무국 설치하자고 하는데 그 사무국 설치하면 예예 감사합니다 우린 거 바꿀게요 갑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반박하면서 얘기하면 교착 상태를 더 굳히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말은 되게 좋아 보이고 통일이라는 얘기가 그냥 자유자유 그러면서 맞아 보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북한 반응도 봐야 되겠지만 선전포고나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남북 대화 협의체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말이 그렇지 누구 인권 잘못됐고 누구 나라 잘못됐다고 정치 실체예요 나라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법상으로 이중적 지위 얘기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거기 있고 김정은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 실체인데 니네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전쟁하자는 거죠 오늘 연설이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빈 외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허 외침이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이 되어 광복이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두 쪽이다 버렸잖아요 아니 북한을 얘기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야당 6야당이 다 빠졌고 남남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 광복회장이 빠졌고 광복회가 빠졌고 복립유공자 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고 그 얘기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조건이 안 갖춰졌잖아요 이거는 북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뉴라이트 논란이 됐고 신일파 신일파 신친일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뉴라이트 논란의 연장성상이고 합쳐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뉴라이트하고 이건 똑같은 겁니다 뉴라이트가 말 안 되면 북쪽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보수 진영이 가장 북한을 북한이 없으면 보수 진영이 존재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하노이 지난 2018년인가요? 만약 그때 잘 성사가 됐으면 지금 보수 정당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안보라는 걸 갖고 계속적으로 국민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정당을 유지하는데 북한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북한이 지금 통일하자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진심된 그 통일 얘기인지 통일을 진짜로 하려면 민주당이 제가 잘한다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진보진영에서 했던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더 다가가는 게 사실은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죠 말은 통일이지만 사실은 통일하지 않겠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건 사실은 뉴라이트 논쟁이에요 건국일 뭐 이런 얘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논의하고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경축사랑은 일맥상통하다 뉴라이트에 그냥 지금 이거 얘기하겠다라는 이념전쟁하고 똑같은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왜 벌어졌는지가 일본 때문이잖아요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었고 우리끼리의 어떤 정치적 결합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필이면 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복절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축사해서 일본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일본은 1년 365일 중에 오늘 일본은요 반성하지 않고 일본은 광복절이 아니라 폐망일이잖아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치인들은 곡물 복랍했습니다 그 얘기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가고 일본과의 평소에는 서로 많이 여행도 다니고 다 좋은데 일할 만큼은 기념일을 왜 만드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사실 오늘만큼은 일본 니네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를 알아라 잊지 마라 그리고 야스쿠니 그딴 데 좀 제발 하지 마라 왜 야스쿠니에 억울하게 끌려간 조선인들 한국인들까지 거기다가 이름 걸어놓고 왜 지금 희생당한 사람을 피해자처럼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복랍하고 있냐 이런 문제 시작해야 되는데 한마디가 없었어요 일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일제란 말 하나가 나왔답니다 일제 사실 일본의 고정방송인 NSK에서도 이례적으로 광복절 경축사의 과거 성급이 없었다라고 오늘 평가를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논란의 중심이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재차 본인은 사퇴에 불과하다 계속 있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신 블로그에 어느 원로 역사학자가 보낸 격려의 글이다라는 게시문을 올리면서 광복회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 형식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뭐랄까요 계속 가겠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저는 이게 뭐 사실은 집에서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좋게 말하면 학술적으로 뭐 학자로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학문의 자유로 저는 뭐 이런 거 대꾸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왜 19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을 갖고 그걸 건국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문적으로 그런데 그런 직책은 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독립기념관장 제가 딱 이치가 됐는데 독립기념관은 맡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냥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회장을 하시든지 일본의 지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그런 직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독립기념관은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한 그날의 독립을 기념하는 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 표현에 따라서 5.18 기념이사회에 장세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세동이 하면 됩니까? 내가 해보니까 탄압해보니까 제일 잘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친일 해보니까 잘 알겠다 독립기념관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논평을 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은요 사실 저는 솔직히 반쪽짜리라는 언론에서 표현을 썼지만 거기도 좀 만족스럽지 만족이 아니라 그것도 틀렸다고 봅니다 그건 뭐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입니까? 아주 극히 일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냥 우리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있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이고 우리는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그것도 웃겨요 한민적이고 왜 자꾸 48년을 하느냐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건국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니 우리가 해외로 보면 어제 그제였나요? CBS 기자분이 미국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건국절이 아니라 독립기념일이다 그건 미국은 신생국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기념일을 축하하지 건국절이라는 말을 안 한다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을 해버리면 우리는 반만 년 역사를 다 지우는 거예요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이순신 장군님도 남의 나라 사람이고요 세종당도 남의 나라 사람이고요 정부 체제가 국가 체제가 정부 수립이죠 정부 체제가 바뀌었죠 왕정에서 그다음에 공화정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죠 정부 체제가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군 할아버지 이래 살아온 국민이에요 왜 우리 정체성을 스스로 반만 년짜리를 70년짜리로 바꿔요 우리 역사가 신라 3국 시대도 있고요 발회도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도 있고 고려나 조선이나 쭉쭉 뛰어지는데 왜 1948년에 딱 끊어서 저는 또 한 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자꾸 얘기를 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948년 8월 15일 날 좋았던 사람과 나빴던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뭐 싫었겠죠 한국에 있는 기득권 이 반도 일본은 반도로 표현했으니까요 조선 반도에 있는 그 기득권들 아주 친일파들 그 친일파들은 눈이 까맸을 겁니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망했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싫은 날이에요 그렇지만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 날 어쨌든 반쪽짜리 정부든 남북한에서 남한만 단독정보 수립되고 50선거 통해서 그러니까 그 8월 15일 의미를 두고 싶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기념일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경축날입니다 우리가 해방했기고 강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걸 3년 뒤로 자꾸 하는 것 자체도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여론조사하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지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의 어떤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에게 3번이나 편지를 보냈다 김영석 관장 임명하면 안 된다 반대 의사를 3번이나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 후에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모면감을 느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분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일본 99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굉장히 과하죠 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발언은 사과한다 다만 그 논리 그러니까 이제 어떤 1919년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주장을 하면 일제강점기 역사가 9년으로 줄기 때문에 일본 99들이 좋아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또 굉장히 반박을 했어요 신지호 부총장이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중에 가짜뉴스에 기반해서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이비 지식인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이비 지식인 죄송하지만 지금 신지호 정책부의원자 부의장인가요? 전략기획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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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논리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 이분도 뉴라이틀 운동하셨던 분이죠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뉴스를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비 지식인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저게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분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 1910년에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한제국의 국적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1919년에 그럼 우리가 다시 건국을 했다면 사실 건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대한제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뀐 거예요 공화제로 하지만 어쨌든 19년이 됐다면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제가 9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냐 그러니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우리나라였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배를 9년만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 이거 이해하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지?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국이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적어도 이 땅에서 반반 년이 있다라면 일본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를 참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신도 죽지 않았고 우리 정치체도 죽지 않았었고 그때도 많은 독립군 지사들 애국 투사들 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빼앗긴 국토를 찾기 위해서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실제로는 한반도는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일본에게 그 당시에 이해를 많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나치가 프랑스를 지배했을 때요 프랑스가 사실은 드골은 망명정부를 차렸고요 BC정부라고 프랑스에 BC정부 들어섰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아 드골정부가 우리 거냐 BC정부가 우리 거냐 그럼 4년간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정지됐습니까 4년간 나치가 프랑스를 지배를 했습니다 BC정부를 통해서 사실은 나중에 숙청을 해서 다 정리가 됐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역사적 우리 마음 쪽으로는 드골정부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프랑스의 유구한 역사 중에 4년이 정지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정의를 내렸죠 역사가 과거 현재 대화다 미래까지 대화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독립운동 왜 합니까 왜 일본 다 일본 건데 이거 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대부분 귀해주의자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 편들고 미국은 미국 편들고 거기에 맞게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 식민지 근대주의자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소수가 그냥 얼치기 같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전면에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 밑에 세례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좀 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박 변호사 말 전적으로 찬성하고 하면서 사실 그 지금 신지호 이분의 말이 맞으려면 1910년에 이른바 조약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게 정당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깡패들 나오는 영화 보면 우르르 몰고 가서 클럽 같은데 뺏은 다음에 옆에서 사과 깎으면서 이거 조장 찍으세요 오늘부터 이거 우리 겁니다 그럼 그게 합법적으로 넘어간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미 광복 이후에 이거는 그때 당시 1910년은 무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건국 만세가 아니라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복립 만세를 했었고 우리가 내내 배웠던 것처럼 대한복립 복립투사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 변호사 말 맞다나 역사는 결국에 어떤 식으로 실제 있었던 현상을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에이치카가 말했죠 일본이라면 맞습니다 그걸 기억이 안 났어요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못된 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얘기하면서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그때 끌고 갔던 우리 조상님들이 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영남 출신 아베가 썼던 표현이죠 와서 일했다고 하듯이 사도광설에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가 와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럼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조선반도 출신이라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개념에 가장 필요한 건 언어거든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 우리가 법률을 하지만 법률도 비슷한 거지만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양보하고 다 해주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베가 썼던 표현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저는 사실 그게 만약 그 맞다고 하더라도 집권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좀 가장 무서운 게 집권자가 사실 막 엄청 준비했지만 백제 상태에서 집권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의힘 보정부가 이 정권을 외부에서 후보를 수여했다 데리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준비를 이념적으로 많이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또 어쩌면 민주당 정부와 같이 이랬던 부분도 있고 검찰에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친박하고 손잡기에는 친박이 바로 잡아넣던 사람들이니까 안 되고 한 단계 전인 친이 쪽 뉴라이트들이 많거든요 같이 받아왔고 뉴라이트들이 잠잠하다가 집권하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려주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려주고 있는데 백지 상태니까 그림이 잘 그려져요 그래서 경축사 얘기를 하고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좀 더 우린 강하게 해줘야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뉴라이트들 어떤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건지 이념의 어떤 논쟁이에요 저는 이념 반란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범도 장군 때부터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지금 이번 경축 파리로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은 건국적 추진 안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러한 건국적 논란이 국민들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오늘 또 경축사를 계기로 또 차후에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일단 지켜보시죠 자 일단 어제 법사위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이 과정에서 유성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사과를 촉구하고 있고 차면 또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갑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 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 분 한번 만나러 들어보세요 제기한 줄 아세요 네 이제 권익위 국장이죠 김건희 회사의 명품백 관련 이제 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이후에도 굉장히 괴로워하셨다고 하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죽음을 선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제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죠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양국연사님부터 전현희 의원 권익위 위원장 시절이지 그리고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 특히 이제 돌아가신 김암호계 국장이 반부패와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권익위 직원이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업무를 총괄했다 시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종결처리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힘들어했다라는 게 이미 알려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그 표현이 살인자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전현희 의원의 시각에서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고발도 했지만 그 빈소에 조차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전현희 의원은 저렇게까지 격앙된 표현을 썼냐면 아시다시피 빈소를 찾아가기 전에 이게 권익위의 직원들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위족들이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문자를 돌리는 바람에 국회의원분들이 실제로 못 만날 뻔했다가 만나게 됐었고 위족들은 진상규명을 원하고 정치인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좀 알려서 명예의 복을 말하는데 왜 아예 만나는 것 자체를 못 나오겠었고 또 전현희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날 빈소에 가서 그 다음에 빈소에 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원장 맡았던 정승윤이죠 고발을 하겠다 보육센터에서 고발했는데 그분이 전현희 의원에게 오히려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식으로 그리고 권익위 회의에서도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야당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은 이 김모 국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상급자들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했는데 민주당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자는 지금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홍보를 했고 대통령실까지 공식 브리핑을 내서 민주당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누구보다 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전희 의원으로서는 고성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치적 타살 사회적 타살 이걸 말은 하는 거죠 칼로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양 변호사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KBS 등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국장이 사망하고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요 언론에 아주 큰 뉴스에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단신이나 뒤로 다 다뤄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것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렇게 하면 그러고 말는데 왜냐하면 그 뜻이잖아요 안 받았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왜 받습니까 그게 공직자의 부인이 배우자가 오더라도 찍든지 말든지 간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질문들이 지금 정무유나 온 데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권익위 위원장도 답을 못하고 부위원장도 답을 못하더라고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애들한테 물어봐도 알잖아요 공직자 그거 받으면 됩니까 부인이면 받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법 위반을 두 번째 치더라도 법 위반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 담당자가 사망하게 됐으면 그게 연결이 인과성이 있고 원인 결과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딱 묻혀질 가능성이 컸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명하고 제명도 안 됩니다 어차피 3분의 2도 안 돼요 제명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수했죠 아마도 이거는 이슈가 커질 것 같습니다 더 커진다 저는 오히려 지뢰를 밟은 거예요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뉴스에 더 조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변은 공감하는 게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대 결의안을 작성을 하고 충영호 원내대표가 입장문을 내놔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무슨 상권분립을 훼손하는 곳이 상권분립이 여기서 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 그거 잘 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 보수 신문에도 별로 안 다루고요 안 다루고 특히 KBS는 제가 다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확인할 때까지는 없습니다 KBS 뉴스는 전혀 안 나와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이 와중에 또 검찰은 또 아 그거 뭐 저 가방 확인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최재형 목사가 건넸다고 하는 파우치 파우치하고 일치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가져온 게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일련번호가 없었대요 저는 그거 진짜 없는 줄 알았거든요 명품을 워낙 모르니까 여차 가방은 다 몰라 저도 몰라요 몰라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일련번호가 없을 수 있냐고 사실 있을 겁니다 다 있대요 그게 또 진짜와 가짜를 최재형 목사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다 표시가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 벌어지잖아요 덮으려고 하면 억지로 덮으려고 하면 그렇죠 덮어집니다 차라리 그게 이제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어요 검사 탄핵 청문회였죠 지난 탄핵 청문회 이걸 못하게 하고 싶고 막고 싶은데 항상 다른 걸 잡는데 이걸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잘못 이슈를 선점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지금 세관 그 문제 있죠 마약 관련된 것도 있죠 너무 많아요 최상병 양평은 어여 됐습니까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질어질하네요 어질어질해요 모든 상임위에서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이 지금 파우치 사건 파우치 사건의 국장 부분 건의기 부분 이 사건은 국민의 의원들이 송석준 의원이 얘기했나요? 이건 누군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나는데 키웠다 그런데 키운 게 엄청 키웠다 그냥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 김건희 여사를 직접 고려하니까 이렇게 국민의 의원들이 다 다 볼 때같이 일어나나?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걸 가지고 무슨 제명안을 일결하고 결의안을 내고 삼권분류분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실 반응도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인권유린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더 인권유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그분은 지금 안 받았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든가 자존감이 붕괴돼서 국단적 선택을 하는 건데 국단적 선택을 하셨고 그전에 지금 따지면 최의병 사건도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더 억울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이분의 죽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실은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은 공직을 수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압박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한 사건인데 자 이 뭐랄까요 전현희 의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에 출마 중인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뭔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6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18일인 전당대회인데 아직까지 표가 많이 남았어요 60% 17일 토요일에 많은 투표가 예상 서울에서 6위 6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최초할 때 부상이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표 또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했 근데 뭐 그렇다고 그거 하려고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건 너무 억측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될 수 있겠죠 만약에 8명인데 아주 박빙이에요 그 지금 전당대회가 맞아요 3위와 4위가 붙어있고 5위와 6위가 막 붙어있고 매우 박빙이기 때문에 1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도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전현희 의원은 됐네요 아 최고위원 됐어요 된거죠 제명 예정과 된거에요 아 제명과 네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국민의힘의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강하니까 어차피 이 선거는 인지도 싸움이 큽니다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렇죠 전현희가 며칠 동안 뉴스에 나옵니다 하긴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 정신당한 국민의힘 발언해갖고 초반에 거의 1, 2위를 막 다닐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김병주 의원도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의도한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받아치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거 왜 하노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민주당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거기겠죠 민주당이 뭔 상관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관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현희 의원이 나가면 지금 대통령실하고 잘 싸우겠네 이런 이미지를 민주당 지지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병주 의원하고도 마찬가지로 죄송하지만 전현희 의원님의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이라기보다 실책으로 또 더 1, 6타로 끝날 게 3, 6타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구 된 거예요 연주원이 둘이 경쟁인데 왜냐하면 여성 의원 한 명 뽑아야 돼요 아 맞네요 어쨌든 6등 7등 하든 간에 이현주 의원만 이기면 이현주 의원은 전현희 의원만 이기면 당됩니다 우위 안에 만들어도 그렇군요 이현주 의원이 부리타를 맞은 거죠 결국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직은 모르죠 하루 이틀 남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커요 아 이게 크다 이거 넣을 수 이거보다 더 큰 안타를 혹시 이현주 의원이 더 칠 수 있지 않아요? 거의 뭐 홈런 친 것 같거든요 아 이거 거의 홈런이에요 홈런이 본인이 쳤다기보다는 엄청 큰 실투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반응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홈런을 사실상 만들어주고 전당대회로 봤을 때는 우위원주 의원이 이걸 이기려면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이런 뉴스 전에 또 가장 큰 뉴스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번 8위로 사면복권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후의 과정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관련해서 여론조사 긁어서 대권주자로서의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 번째 비디오 자료를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님이 장경태 만약 마음의 준비만 주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지명직 최고위원도 고려할 수 있나 저는 이재명 대표 정도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셨잖아요 그 정도까지도 다 아마 본인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의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장경태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어떤 통로를 더 열어줄 개방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수 지사님이 더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보란듯이 적극적 역할 지명직 최고위원까지도 고려하시리라 봅니다 일단은 장경태 최고위원의 말인데 일단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뿐만 아니라 이재명 곧 대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면 곧 대표 대표가 되면 최고위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요 아니요 바로 장경태 최고위원 본인 개인 생각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감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의도가 있다고 의도가 있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당장 정치 복귀하기 사실 어렵고요 아직 독일에 있고 독일에 있고 영국 갔다가 11월 복귀한다고 하던가요 지금 이거 된다 해가지고 별의별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강복절 하기 전에는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다 등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우리 안 좋은 표현으로 일극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안 맞다고 보는데 취미 상황에서 말그들 일극이면 김경수 할배가 얻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돼요 지금 아직 대선 시즌도 아주 많이 남았고요 3년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도 많이 남았어요 짧게 봐도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경수 전 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없다 여론조사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넣지지 마라 본인만 기분이 안 좋아요 1% 2% 나오면 뭐합니까 오늘 5% 5% 나왔습니까 죄송해요 우리 박범호 선생님 아주 명쾌하게 없다 없다 장경태 의원의 제가 의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권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걸 통해서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내부에 어떤 갈라짐이 생긴다 분열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던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최고위원으로 모실 수 있을 만큼 품이 있고 품이 없고 품이 없고 갈등 요소 아니다 전혀 아무 최고위원 아니라 무슨 당 대표로 모셔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런 의도로 그런 의도로 맥락으로 얘기한 거죠 그런 맥락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나 보수에서 일극이라든가 사당화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라기 보다는 지난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라든가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교체해야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모여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럼 이재명이 맞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이재명에 의해서 밑에 모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어떤 걸 찾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맞겠다라는 판단인 거지 이재명 대표가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당신들이 장악하고 좌우하고 예전처럼 무슨 총재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당원 중심주의, 국민 중심주의라는 게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꾸 김경수 전 지사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욕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 김경수 지사의 안전인이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나쁜 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김경수 전 지사 한 사람을 지금 복권을 시켜준 대신 28명 28명이 국정농단 세력부터 시작을 해서 김경수 전 지사에서 한동훈 대표 모아서 민주주의에 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귀를 반대하고 그러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저는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민간인 몇 명이 모여서 댓글 담가고 국정원을 동원하는 원세훈 같은 사람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쓱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한 사람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까지 몸집이 큰 분이야? 28대 1 이게 정말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행점이 됐던 게 사실 갈라치기라든지 정기개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당장 아예 없고요 3년 지나도 없어요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말했던 거 28명을 가리기 위해서예요 엄청난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조윤선 전 수석 다 그 사람들 공통점 현기환 전 수석 대부분 공통점이 윤석열 한동훈 두 수사팀에서 조사해가지고 징역 줘가지고 구형을 특검 받았던 분이죠 구형은 더했습니다 구형은 더했고 치령이 떨어졌고 사법부가 정한 거예요 검사는 막 한 10년 해달라고 하면 구형 그래 하면 5년 정도 하거든요 억울하잖아요 10년을 안 주냐 하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반도 안 살고 아니면 모든 거 끝나지도 않은데 복권식이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한테 매우 모욕적인 게 두 번에 걸쳐서 이걸 써먹어요 첫 번째 사면 사면하고 그 다음에 복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원래 대개는 사면 복권 같이 하죠 당연하죠 장난칩니까 무슨 그게 뭐 송선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사범이니까 안 된다고 1년이 훨씬 넘게 남아있었던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제 따지면 복권해 주는 뭐합니까 선거가 없는데 결혼식은 하고 신혼여행은 안 간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지 마라 나 사면 복권 필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갈라치기 등등 이슈를 만들고 본질, 목적은 28명을 사면 시켜주고 복권 시켜주는 거였는 거예요 지난번도 마찬가지고요 가리잖아요 언론들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조윤선이 자기들이 구속시키고 조윤선, 형기완, 원세훈 다 본인들이 했던 거예요 원희철 전 원내대표 다 복권을 사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야당 분열하라고 딱 던졌는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물고 와서 여당 안에 들어왔다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견을 또 내고 그래서 또 유난 갈등에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했다가 다시 또 살짝 갈등이 물러났어요 아니 갈등이 물러난 게 아니라 이게 본인도 이게 이렇게 터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나 봐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왜 반대하는지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면할 때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거기 본인이 서명했던 사람인 거고 그 당시에 본인이 반대했었다고 또 얘기 반대했었는데 그냥 그때 사면을 시켰던 거다 아니 근데 막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었으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차별화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한다면 반대의 의견을 했다 거의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민주당하고 대화를 풀어나간다거나 이제 당대표는 맡았으니까 정치를 하려면 오히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거꾸로 아니 왜 저기 국정농단 우리가 수사했던 사람들을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님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포기해도 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논리가 서는데 그 말씀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사면복권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반대했어야 돼서 그렇게 법권에 나서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저 만나주시죠 대표 되면 그래서 우리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는 원내에는 없지만 어쨌든 당대당으로서 여당 야당이 만나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고 정치를 여의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 만나주시다면 이재명 대표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뜬금없이 김경수 전 지사 이 해석은 괜찮네 저는 공감하고요 스탠스를 못 잡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62.8회의 변화에 그걸 받고 했는데 삼겹살 먹으러 가볼 때 같이 갔기도 하고 이 얘기 맞나 정점식을 보내는데 10일 걸리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스태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래서 이 복권 얘기도 아마도 금투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무 시계 찌르기에는 무섭고 그런데 안 하기는 뭐 하고 그런 주제만 선정하는 것 같아요 또 금투세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금투세 끝나니까 복권도 이것도 해다 어차피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차별화하고 변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본인이 공양했던 최상맹등컴보 제3차 추천안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얘기를 해도 다 의미가 없고 이제 하나 더 생겼네요 지금 뉴라이트나 오늘 경축식 그런데 그것조차도 한동훈 대표 입장이 뭐예요 저는 내일 그냥 뭐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저는 내일 그래도 내일 이제 그 변화라면 내 편이 심지어 부총장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럼 그게 안 돼 거기는 내일 어떤 스탠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냐 안 가냐 이미 국회의장도 빠졌고 이미 하다못해 저기 개혁신당마저도 빠졌어요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는 갔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안 갔죠 안 갔죠 헌화 대표는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갔을지 몰라도 이미 돌아섰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해주신 이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닌 게 당장 이준찬 광복 회장부터 국정원장 지낸 분이에요 보수요 보수 정부 때 국정원장이 유성렬 대통령이 지지했던 분이고 그 아드님도 저기 유성렬 대통령이랑 막역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50년 지기 이런 분들이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차별을 하고 싶으면 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줘야 돼요 내일 내일 근데 못할 겁니다 저도 이 국민이 좋은데 못할 겁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저런다 아우 몰라요 아우 얄미워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힘내서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1분만 더 하면 토요일 날 투표를 하고 18일 날 전당대회 끝이 나냐 승부입니다 최고위원 최종 5위는 예상해 주세요 양무현 대통령님 그걸 갑자기 너무 과하다 과해 약간 좀 정봉주 문제가 되죠 정봉주의 몇 위? 정봉주 40%밖에 안 돼요 60%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건 60%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봉주 의원한테 전우와서 유리한 거는 일반 여론조사 한 20%인가 30% 있거든요 그거 보고 지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당심은 매우 안 좋습니다 나가라 이런 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5위 안에 못 줄 수도 있다 그럴 것도 예상해야 된다 아니면 5등으로 되거나 5등 돼봤자 제가 6위 전현이가 6위 되면 바뀝니다 1등 김민석 2등 김병주 한준호 민영배 되면 5등이 정봉주인데 6등이 전현이면 6명 제 마음대로 얘기했네요 네 아무튼 이건 예측이고 우리 양 변호사님 끝까지 조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사실 비슷하네요 솔직히 왜냐하면 수도권에 수도권 표가 많아요 그게 또 온라인 표가 많고 분노한 당심이 생각보다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20% 정도를 상대로 해서 정봉주 후보가 그렇게 돌출을 발언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험도가 너무 커요 그 충격이 지금 생각보다 민주당 지지자들 저도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아우 정말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요 공천할 때 한번 보십시오 경선할 때 보십시오 한번 등 돌리잖아요 끝납니다 그런 거를 정봉주 전 의원은 알란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그렇게 표심을 이어질지 다음 주에는 아마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복절에 진행한 블루라컬은 오늘도 두 분 감사드립니다 박지근 변호사님 양주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